오슬렁 오슬렁 나타나가지고 범한 머리가 그냥 딱 떠 있는 거죠? 달려들면 우리 죽죠 누구냐 너? 일범아 잘 있었어? 이게 지금 무슨 동물이에요? 아 이게 호피 무늬를 가진 호바노 칙소라는 소예요 핵시를 위협하고 있어요 오오오 pie fx 퀍시를 위협하고 있어요 장관 inside 수고했어 빵 사갖고 꽤 기다려 선생님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면 기다려요? 저거 서 있잖아요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 지나가도 서 있잖아요 내가 가자 그러면 가자 예 일범아 일범아 어떻게 이렇게 쓰네 요즘은? 글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날 닮았는지 알게 소극하고 있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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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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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9 바로 전승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 아침 저녁으로 달리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하면 밋밋하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주위범이가 멋있게 잘생겼으니까 서로 덜고 쳐다보려고 오잖아요 주위범이 평상시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주위범이는 잘생겼으니까 서로 덜고 쳐다보려고 오잖아요 와우 주위범이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렇죠? 근육이 대단하죠 원ря없는 근육을 깨지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 준다 아이고 놀라가지고.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? 아니 얘가요 엄마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래갖고 불쌍하고 그래갖고 제가 우유로 먹이고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소가 비만이 됐었어요.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조깅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근육질을 몸매를 만든 거예요. 이야 신기하네요. 정성과 제 손맛이 들어가야 소들이 먹고 건강한 거지. 저희 뭐 학부형의 마음인데요. 이렇게 타는 거야? 저 타 볼래요. 저 타 볼래요. 어 좀 뜨거운데요. 털이 보들보들해서 좋아요 느낌이. 아주 좋아요. 어른도 태워주시네요. 어른은 두 명 탔어. 소는 거짓이 없어. 내가 소한테 해준 만큼 소는 반드시 인간한테 은공을 갚아요. 그래서 소하고 30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사는 날까지는 더 살 것 같아 소하고. 뭐가 그렇게 맛있어? 너무 좋아. 여러분도 다 올라왔어요. 여행에 다시 돌아올 거야. 저희가 되님을 jabón으로 만드는 날이 되는 거 같아요. 우리 집에서 남편이 그 여행을 잘 보여주는 거에요. 우리 집에서 여행을 잘하고 잔어 입고 싶어요. 우리 집에서 여행이 되어 있는 거에요. 우리 집에서 из 여행을 입고 있었어요. 우리 집에서 여행을 해도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